지난해 전북 지역 농가 소득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전북 자치도는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조사 결과를 인용해 지난해 연간 농가 소득이 전년도보다 720여만 원 증가한 5,017만 원을 기록, 사상 처음으로 5천만 원대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. 세부적으로 축산소득 증가 등의 영향으로 농가 소입이 22% 늘었고 보조금 등 각종 지원 시책에 따른 이전 소득이 17% 넘게 증가하는 등 전국적인 증가폭을 상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